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렸고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에서는 FIFA U20 월드컵과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해 세계인들에게 전라북도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는 2023년 세계 젠버리 세만금 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의 주한 대사들을 상대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 164개국, 5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석하는 등 올림픽과 버금가는 세계적 단위의 야영 대회인 만큼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오는 8월 16일 개최국 발표에서 전라북도가 하나 되어 세만금이 선정되길 기원합니다